자 일단 이제 그러면 오늘의 10조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오늘 있었던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연패를 끊었어요 이제 포스트코글로 감독님의 축구가 오! 이제 결과를 내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과연 이 경기가 맨시티와의 경기가 반등의 시작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 한 번에 운이 좋았다 요행인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자 먼저 제가 주제를 드리면 두 분이서 다른 상반된 의견을 얘기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상반돼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포스트코글로 감독의 축구가 믿음의 공격축구, 뒤가 없는 공격축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센 상대 맨시티에게도 통했어요 통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느냐 앞으로도 아니면 아니다 좀 심리적으로 수비적인 보완을 해서 나와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을 밀고 가야죠 자 그러면 일단 밀고 가야 된다 얘기해주셨는데 그럼요 이게 저도 사실 맨시티 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전문 센터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밴드에서 에메르승 로얄을 넣고 또 양쪽 쿨백들을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주는 데 이용도 하고 라인 컨트롤하고 또 끝까지 비카리오를 통해서 시작점을 통해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에 아 토트넘이 이제 강팀이구나 이게 강팀으로서 뭔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부재가 있고 부상자가 많은에도 불구하고 팀으로서 감독의 역량으로 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팀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대로 그냥 가야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우리 우방우 기자님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군계 일학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건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이고 우리가 이 토트넘을 지금 봤을 때 뭐 이제 선수들이 한 명 두 명 빠지면서 중원이 빠지고 또 수비진이 빠지면서 이게 지금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축구가 아니다 이런 평가 좀 내리고 싶어요 맨시티 점을 딱 봐도 혼란이 골 때를 맞추고 혼란이 못해서 지금 이게 경기 결과가 3대3 무승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게 시즌 초반에 성적이 좋고 잘 나갔다고 해서 영원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1월, 2월에 부상자들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또 흥민이 빠지고 또 여러 선수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조를 계속 이어갔다가 특히 손흥민이 빠지는 그 상황에 아시안컵 상황에서 지금의 기조를 이어갔다가는 죽도밥도 안 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봤을 때 브라이언이 1위고 그 노약에 맨날 욕먹는 애 시샬리송 그런 애들 갖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전술적인 유연성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1월달에 손흥민 선수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브라이언 힐 쓰고 시샬리송 복귀를 해서 기회를 주는 거는 어쨌든 이 선수들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가면 솔로몬도 복귀를 할 거고 또 브라이언 전수도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고 브라이언 힐이 어디 패스템포 늦춰서 손흥민 선수한테 욕 뒤질러게 한 번 먹었는데 그런 거만 이제 고쳐주면 대체자원으로서 그런 선수들이 손흥민이 없을 때 원톱에 시샬리송이 됐든 다른 선수를 기용해서 이제 플랜 B를 해야 되잖아요 톱이 없어지는 거니까 부상자 이제 또 센터백이 돌아오더라도 그래서 이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된다 폴스테포 글로 감독은 그리고 이 덩치가 충원이 많아잖아요 우기지만 해서 끔찍거리는 걸 변화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상관이 있잖아요 가르디오라는 막 골 손흥민이 잡으니까 무릎 꿇고 막 가고 머리 긁고 하는데 폴스테포 글로 저는 되게 멋있었는데 계속 그러고 있잖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흥민이가 있고 없구냐 이 팀에 생사가 달려있다고 봐야 돼요 왜 화를 내겠어 흥민이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 상태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흥민이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당장 일단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근데 있어도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빠지는 시기가 정확하게 절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그리고 또 돌아와서 체력적인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손흥민 선수의 투호만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작년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올해 또 그렇게 고생을 한다? 이거는 손흥민에게 못할 짓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흥민 선수를 생각해서라도 약간 수비적인 전술을 좀 바꿔야 된다 수비적인 전술 뿐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공격하는 것도 좋고 낭만 축구하고 재밌는 축구하는 건 다 좋다 하지만 신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근데 약간 그 지난 시즌 토트넘을 생각하면 사실 뭐 신리를 챙겼다고 할 수 있는데 재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시즌은 재미가 있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부임하면서 예견을 했잖아요 토트넘 출신 아니겠습니까? 나는 두 골 먹으면 세 골 넣는 축구 좋아한다 토트넘 축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축구보다는 지금의 토트넘 축구 지금 토트넘 축구를 예측을 한 것이 아닌가 정말 성견 지명이시다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보다는 본프레레 감독의 축구가 아닌가 본프레레가 전술이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 골을 먹으면 네 골을 넣으면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그때는 세 골을 넣었는데 네 골을 먹었지 인마 자 그럼 이제 파생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로메로가 돌아오잖아요 로메로가 돌아오는데 로메로의 짝으로 지금 이제 나왔던 로얄이냐 벤데비냐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포스테고글루 감독 입장에서 두 분은 빨리 말씀하시는 분이 선정하실 수 있어요 아니 벤데비죠 왜냐하면 수비의 센터백이 경험치도 더 많고 안정감을 어떻게 보면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벤데비스만의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는 포스테고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왼발잡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left-footed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그랬냐 왼발 얘기 안 할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한 끗짜리야 그 정도도 모를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반드시 벤데비를 세워야 된다 엠스토랑은 어제도 좀 불안함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메로가 돌아오는 순간 수비의 안정감은 깨지지만 벤데비를 파트너로 삼아야 안정감을 더 실어지 효과를 바랄 수 있다 그럼 이제 우기사님은 로얄 로얄은 안 된다 안 돼 로얄로 가셔야 돼요 기브업 하겠다 안 돼 로그아웃 기브업 하겠다 아니 안 돼 그럼 뿅 빠지야 돼요 로그의 방법이 없어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니 200만 원만 하면 3백으로 바꾸겠다 유연성 있게 아니 안 돼 안 돼 이건 3백도 안 되고 안 돼 그냥 걔는 안 돼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 단 한 포지션만 선수를 영입할 수 있어요 A급 공격수 A급 미드필더 A급 수비수를 를 딱 한 포지션만 영입할 수 있어요 토트넘 네 토트넘 어디를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생각해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이디슨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왜 반대변이 돌아오고 로메로가 있잖아 또 왜 A급 수비수라는 로메로가 있다 있고 전방에 우리 A급이라는 손흥정씨 아드님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손흥정씨 아드님이 활발하게 뛸 수 있는 패스를 넣어줄 레드필더가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영입을 했는데 메디슨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카치 세우면 되는 거야 로테이션 돌려야 되는 거야 아니 뭐 계속 메디슨만 뛰라는 보장은 없어요 A급이 온다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는 포스텍 감독이라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축구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말도 잘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순위가 됐다는 전제하에 센터백이 필요하지 다음 시즌을 대비해서 센터백이 맨시티도 그렇고 더블 스쿼트잖아 그러니까 토트넘도 챔스를 나갈 수 있는 순위가 된다는 가정하에는 또 장기 레이스로 갈 때는 센터백이 로테이션을 가동해야 체력적으로 보완이 되니까 센터백을 무조건 영입해야 되지 근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다음 시즌을 데뷔한 영입을 레비가 해줄까? 어 난 해줄 거라 생각해 대화가 되는 양반이야 너무 친구처럼 얘기하는데 에이 뭐 조만간 만나기도 할 거 근데 지금까지 레비를 봤을 때는 일단 성적을 내봐 그러면 여름에 데려와줄게 이렇게 말할 거 같은데 근데 인간이 그 때가 있는 거 같아 그전에는 좀 답답했는데 지금 뭔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레비가 조으루스스한테 센터백 하나만 삽시다 내가 호이비에로라고 정리할게 맨시티 경기도 보고 하면 분명히 그 대체자들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만들어 낸다고 게다가 로메호가 온단 말이지 그러면 공격진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찔러루스는 선수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다 자 그럼 마지막 토론 해볼게 마지막은 이제 그래도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 손흥민 선수가 직전한 경쟁을 하고 있어 이번 시즌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피날레 장식할 것 같은지 몇 골로 그리고 팀의 상전 어떨 것 같은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줘봐 지금은 3위거든? 살라를 바짝 뒤쫓고 있어 아웃골로 지금처럼 토트넘이 조력자 역할들이 같이 터져줘야 되는데 혼자 의존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조금 득점이 힘들 수 있지 많이 막 홀란드는 필포도 도와줘 도쿠 도와줘 옆에 베르나루 실바 도와줘 하니깐 또 케빈 데브라이너 들어오면 케빈 데브라이너 도와줘 이러면 득점율이 높아지는데 여기는 메디슨이 없고 있고 또 옆에 누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또 1월달에 비니까 아시아커턴트 비니까 아무래도 득점왕보다는 2,3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못한다는 얘기야? 근데 현실적으로 2주에서 3주에 해서 이걸 비운다는 것 자체가 득점왕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언급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메디슨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너무 줄수록 날수록 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무엇이냐? 미드를 제대로 와야 한다 그때 그건 이미 끝난 주제야 미아 끝난 주제인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폭발적인 득점왕을 만드는 게 어렵다 이거지 손흥민 할 게 너무 많다 이 팀에서 옆으로도 가야 되고 위로도 가야 되고 내려와서 받아줘야 되고 애들 심리도 챙겨줘야 되고 너무 많기 때문에 도닷걸 해줘야 되고 부상 복귀한 애를 앞으로 밀어 갖고 또 반중팬들한테 밀어줘야 되고 심란은 그때 골만 넣으면 됐잖아 앞에서 발도가 탁 탁 넣으면 되는데 손흥민은 그게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번에 17, 18개 정도 골을 넣으면 정말 성공한 시즌이다 또 그리고 지난 시즌에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잘 버텨줬는데 올해도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고마워 오늘 의견 고마워 오늘의 주인공은 고마워 오늘의 주인공은 고마워 오늘의 주인공은